안녕하십니까 엑소어티입니다. 화산과 지진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간의 도미노성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요. 관련돼 가지고 이 화산과 지진의 커뮤니케이션 도미노가 역시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. 3월 9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 위치한 클루체프스카야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. 이 클루체프스카야 화산은 해발고도 4,750m로서 전세계 화산 중에서 정상급에 속하는 화산입니다. 이렇게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또한 오늘 3월 10일 11시 19분 오전 11시 19분 35초에 쿠릴렬도에서 4.5의 도 지진이 있었습니다. 서류관의 도미노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진이 났고 그리고 또 오늘 이즈제도에서 재팬 일본에서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. 또 어저께는 일본의 아키타에서 지진이 있었고요. 이렇게 10년 전 이제 그 이제 곧 3월 11일인데 3월 11일이 되면서 이제 그 10주년이 됩니다. 동일본 대지진에 이게 이런 10년을 지나가면서 10년 전에 그때 그 2010년 4월 14일 아이슬란드 남부 그 에이아프 알라요클 화산이 폭발을 했죠. 그러면서 화산재가 기류를 타고서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유럽의 모든 항공기가 이착륙이 금지되고 유럽의 주요 공항이 폐쇄됐습니다. 왜냐하면은 화산재는 항공기 엔진을 고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주요 공항이 폐쇄됐고요.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빙하가 녹으면서 급류가 인근 지역을 덮쳐서 2.5몸 높이의 급류가 그 다음에 홍수 산사태. 최근에 아이슬란드에서 또 지진이 일주일 사이에 만 7천번이 발생을 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지진과 화산의 도미너를 얘기를 또 나오는 사회관의 지진과 화산이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. 그 다음에 또 2011년에는 5월에는 아이슬란드에 그 그림스폴룬 화산이 또 폭발했었고. 그 다음에 또 그 아이슬란드 2014년 그니까 여러가지로 그 바우드다르븐 화산도 폭발을 그 당시에 폭발 가능한 적색경보까지 왔었고.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그 일본도 2월 28일날 그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을 하면서 또 일본의 그 아소산도 지금 폭발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. 전 세계가 지금 그 이 화산 관련된 경보를 지금 굉장히 화산 관련된 이제 경고들을 계속 연이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의 그 신화붕 화산도 역시 폭발을 했죠. 이것도 역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. 신화붕 거의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의 거리 환대평양 주산대에 속한 곳이고요. 이 제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쿠라지마 폭발한게 사쿠라지마 같은 경우는 추우시에 있는 굉장히 폭발 위험 5개의 화산 중에 하나입니다. 구치노 에라 부지마 화산이 있고. 그 다음에 구마모토 현의 아소산. 그 다음에 기리시마 산의 신모에다케. 사쿠라지마 스와나 세지마 이렇게 5개의 큰 폭발 위험에 있는 화산이 있습니다. 또 일본에는 후지산이 있는데 후지산은 도쿄 수도로 부터 1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. 일본은 하여튼 그 하라산이 110개 정도 됩니다. 110개로서 전세계의 7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. 굉장히 좀 하여튼 지금 러시아의 극동에 위치한 이 캄차카 반도에 클리체풀 스카이 화산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